새우를 이렇게 많이 끓여 먹어보기는 처음인데 정글 와서 개, 개도 잡았어 그물목이 진짜 큰 거 있으면 되겠다 그걸 보고도 못 잡았는데 스프 2개만 있으면 진짜 많네 세웠다 아 진짜 매콤한 게 필요한데 아 이게 스프 2개인데 스프 2개만 있으면 끝나는데 이거 기가 막힌 맛이 라면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프는 줄 수 있잖아요 스프 2개 남은 공장 넣었어 아 진짜 슈퍼 옆에 있으면 좋겠다 제가 고급 정보 하나를 입수했는데 네 누군가의 다가와 함께 먹을 게 있다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걸 만약에 저희한테 자주 넣을 때 하면 저희가 라면 스프 2개 스프 2개 남은 공장 몇 개요? 스프 2개 남은 공장 아니 아니 물어본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형 어? 아니 물어본 거야 그냥 스프 2개 남은 공장 스프 2개 남은 공장 나는 저게 스프 2개 남은 공장 스프 2개 남은 공장 다 눈 감아 寄어 내가 굳이 갖고 오려고 한 건 아닌데 모르고 넣었다가 받자싶어서 MC씨 못 뺀 사람 혹시 있어요? 눈 감아? 눈 감을게요 진짜 손만 조용히 듭시다 눈 감았어 앞 뜨거 앞 뜨거 잠깐만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예요? 나 아니야 진짜 아셔야 되는 게 갖고 오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. 나도 묻어온 적이 있었어요. 예전에. 묻어온 거예요. 묻어온 거. 여기 정글 들어오기 전에 먹어야지 하고 비행기 안에서 받은 거 있잖아. 그걸 뭐 그거를 가져왔는데 터졌다 그게 안에서. 어떻게 해요. 형은 안 터졌어요? 안 터졌어요. 터지는 게 아닌가 보다. 먼지나 봅시다.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뭔데요. 아니 별거 아니에요. 쌀을 가져왔겠어. 쌀 갖고 왔으면 돼요. 완전 죽는다. 나는 스푼은 죽는다. 나는 스푼은 그냥 얘기 안. 나는 스푼은 죽는다. 궁금하다. 먼지는 모르지만. 아 진짜 별거 아니고 잠깐만. 그러면은. 우와 견과류. 견과류예요. 별거 아니라 그냥. 건강을 생각해서. 아 슈퍼가 더 나아. 당연하죠. 형 뜨거운 국물이 났습니다. 저 우선 먼저 드릴게요. 제가 잘못한 거니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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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한 대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까지는 아니다. 그래도 얼큰한 국물이라도. 정글 푸드. 마법 스푼도 솔솔 뿌렸으니. 이제 보글보글 끓이는 일만 남았는데요. 형 시간이 귀여워. 냄새 뭐 하면 딱 기다리는. 지윤이네. 우와. 어떤 맛일까. 어? 누가. 우와. 우리가 저기에서 사먹는 그 냄새 있잖아. 이 향. 오죽이 아니라 흰색인가. 맛없어요? 어때요? 역시 스프가 들어가니까 맛이 기가 맙다. 이것도 씹었다. 오케이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형 아니다. 어디서?